네,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해서 헬스케어 재고자산 분석을 토대로 오늘 증권사 컨셉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악재는 대부분 다 나왔다라는 그런 의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하면서 변동된 내용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수 1억 4천만 주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수 7천만 주를 더하게 되면 2억 천만 주가 되는 거죠. 즉 40% 주식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2조 매출 수준이었으니까 매출을 합치면 4조가 되면서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매출은 2조가 늘었고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이 2배가 늘었고요. 주식수는 4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배가 늘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주가는 이론적으로 약 50%적으로 상승해야지 정상인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한 1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일단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한 레포트를 냈고요. 다울투자증권은 1년 동안에 목표가를 21만 원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21만 원 냈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일단 유일하게 한 곳을 찝었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제 상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호재가 많고 합병 이후에 또 제약까지 합병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증권사 측면에서는 일단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최저는 키움이 19만 원까지 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가 얼마나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되는데 이 부분은 기사 내용이니까 둘째치고 하나증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 전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냈던 하나증권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둘씩 짚어드릴 텐데요. 실적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변동된 회계처리와 신제품들의 매출 관련해서 변동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셀트리온 매출은 3조 2,791억 원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은 4,980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된 회계처리, 높은 매출 원가율 초기에 PPA가 무형자산의 상각비인데 비용을 점차 계산을 하면서 영향들을 반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제품들에 관련된 매출을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7,000억 정도 나왔었고요. 이때 회계처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매출을 일부 감소시키면서 6,400억 그 다음에 23년도 최종적으로 6,500억까지 숫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3조 2,000억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4,980억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은 보수적인데 대부분 증권사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단 대신증권과 한투, 노무라는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재무제표를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주가와 단기순이익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단기순이익이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4조 6천억 가까이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4조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대신증권은 3조 6천억, 한투는 3조 2천억, 하나증권과 비슷한 숫자를 내놓았고요. 대신증권 가이던스는 단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수준, 1조 이상의 숫자를 내놓았었는데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도 너무나 적은 하나증권의 숫자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짚어드릴 텐데 증권사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보수적으로 증권사 측면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시면 악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보시면 헬스케어의 재무제표 공시 내용입니다. 23년 말고 22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대주주와 영업거래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시 안 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이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매출 5% 이상의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헬스케어의 공시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과 관련된 매출이 1조 5천억이다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총 2조 매출 중에 셀트리온과의 거래가 1조 5천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셀트리온과 관련된 해계처리는 이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재화에 판매할 때 당사는 이런 약품들을 판매해서 도매상들한테 팔고 있는데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 헬스케어한테 판매인 경우에는 재화가 헬스케어한테 특정 위치에 인도가 되면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회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없다라는 부분을 22년 이후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걸 공시를 하면 되는데 공시를 안 해서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었죠. 이 이후에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가 어쨌든 도매상에게 인도되었을 때 채권까지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매출로 인식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공시를 하냐 안 하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재에 관련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내용을 공시를 안 해서 이게 60억이거든요.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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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억에 관련된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과징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시를 하고 안 하고 해요. 주석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공시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이후로는 공시를 잘 하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형태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잘 공시를 하는 내용인데 공시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자산도 보유하는 현황들을 공개했는데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상품과 반제품과 제품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이 판매가 되면 상품인 거고 이제 반만 만들어진 게 반제품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크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즉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면 재고자산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반제품 형태로 남아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회전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서 매출원가. 돈이 많이 들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 회전률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고자산 회전률을 보면 1%가 채 안 되고 있어요. 즉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가치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과 향후 어떤 이슈들을 보고 하는 투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한다고 과장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회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인 거죠. 미스매칭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이 쌓이지 않고 여러 가지 예측들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못 판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고자산 평가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많이 쌓일수록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공장의 가동을 계속해서 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을 멈추게 된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공장은 가동해야 되는 악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소난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본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팔아서 채권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증권사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기처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제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헬스케어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인데 여기 보시면 채무와 채권들을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매입 채무입니다. 셀트리온한테 7,300억에 대한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혹은 채권을 주고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았지만 채권 형태로 거래를 한 거죠. 즉 외상으로 7,300억 원치를 받아서 22년도에 7,300억 원치를 받아서 셀트리온 이외의 매출처를 보면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을 하면 돈을 받는 대신에 어음이나 매출 채권 형태로 받아서 이 채권은 결국은 신용도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셀트리온한테는 없어요. 다행히. 셀트리온 이외의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타일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 이외의 매출 안정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약 8,000억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쌓여있는 재고들은 얘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결국 7,000억을 셀트리온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8,000억 정도를 팔았다고 인식을 하면 되고 22기는 이렇고요. 23기의 매입 채무 채권 형태를 보면 이때부터는 실제로 더 많은 재고를 가져오게 됩니다. 1조 2,000억 원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결국에는 셀트리온 매출이 인식되는 1조 5,000억의 앞서 보셨던 1조 5,000억의 매출은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기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한 8,000억 원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좀 더 과다한 매입 채무를 가지고 왔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은 이 정도 나오고 있겠구나. 즉, 8,000억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매출에다가 8,000억 정도 파는 거 감안하면 한 8,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특수관계자까지 거래를 공시한 내용입니다. 22기와 23기의 내용이고요. 보시면 앞서 보셨던 재화의 매입을 1조 2,000억 원치를 해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매출입니다. 특수관계자 이외의 매출, 4,000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2조 8,000억 수준에서 4,000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약 3조 2,000억 원 정도의 매출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겠죠.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비용이 얼마나 빠지느냐인 거고 마찬가지로 23기에서도 큰 유의적인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특수관계자 이외에도 4,000억 이상의 매출은 발생을 시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투명하게 이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자료들은 공시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결 재무제표를 22년도 거를 보면 나올 악재는 전부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늘고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계열상으로 재고는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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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까지 늘어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동부채가 1조 6,000억으로 해서 1조 6,000억 큰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2조 2,000억까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팔아서 셀트리온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일단은 빠르게 해소가 안되고 있고 한투에서 레포트를 보면 2분기부터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 얘기를 살짝 드리면 직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직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악플이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판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램시마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화이자를 통해서 그리고 진펜트라는 직판인데 일단 초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시면 잘 판매했던 이 화이자가 잘 판매를 했었지만 직판을 하면 이 판매 인력이나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나가냐 더 줄어드느냐는 까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반드시 감소된다. 직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 이 부분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2분기부터는 이 재고가 본격적으로 줄어든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한토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오는 저평가 중에 저평가입니다. 퍼벤드를 보느냐 못 보느냐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까막눈이냐 까막눈이냐 아니냐는 결정적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지 않죠. 저평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높지 않죠. 저퍼, 저PBR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니고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부가격 대비해서 위에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가가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퍼는 여기 보시면 제일 잘나갈 때 셀트리온이 진짜 한창 피크 찍고 회계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퍼가 여기 보시면 갈색이거든요. 갈색은 퍼가 80배였습니다. 80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것 주식수,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주당순이익, EPS, 퍼인데 주당순이익이 별로 안 나와도 퍼가 80배라는 것은 주가가 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가 낮잖아요. 그런데 주식수는 주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때는 38만 원이긴 했지만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선에 와있다는 것은 지금 퍼는 안정적으로 되찾은 상황이고 주가는 큰 변동이 없는데 얘는 낮아져 있다. 그러면 결국 주당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주당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퍼는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의 퍼인데 53배에서 약 30배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80배나 105배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마토도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는 얼마나 고평가 돼 있고 얼마나 저평가 돼 있다는 수준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의 퍼는 한 4, 50배 정도 수준이 적정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퍼가 낮다라는 것은 한 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즉 이런 앞서 보셨던 그런 악재들이 24년 1분기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때 이후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퍼가 좀 올라온다. 주당순이익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퍼가 기대감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2, 30만 원까지도 이 정도 레벨이면 사실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에요.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이 파란색까지 내려와서 좀 더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까지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셀트리온의 주악 주제 주범이었던 셀트리온 주가의 하락의 주범이었던 대차장구 비중 주식을 공매도 쳐놓은 대차장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은 아주 좋고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액 공매도 비중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런 상황에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4,990원으로 저희 셀트리온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한 달 공짜거든요.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유료 자료들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만원과 6만원은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저를 테스트 해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하는데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17만원에서 20만원은 현재 컨셉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재미없는 구간일 수는 있지만 이런 구간들을 견뎌내야 이제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리고 1분기까지 기다리는 거 크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만 기다리면은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가 한 10개 정도 쏟아졌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가격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증권사들도 살짝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보수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재고자산 문제이고 합병 이후에 어떻게 원가가 반영되는지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찍고 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펜트라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약이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램시라가 워낙 잘 팔렸으니까 약가를 3, 4배 올리더라도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팔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결과적으로 호대성 기사를 계속 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을 중간 1년 동안은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전에는 전까지 악템라와 에일리아가 시총이 높으니까 졸레오도 있고 판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악템라까지도. FDA 승인 신청을 했지만 NDA나 PMA NDA는 생생략이고 신약 때만 하는 거니까 PMA 등재까지는 약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될 텐데 이 사이에 셀트리온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기사들을 내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셀트리온은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한 이런 내용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PPA가 여기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PPA 무용자산 삼각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직감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에 허가받은 것들을 5년 합병하면서 5년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삼각비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다음 방송 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가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